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모범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피의사실 공표와 국가배상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82-197 판결입니다. 판례원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고 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례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었습니다. 상고를 했고 피고가 국가를 상대로 한 거죠. 원래 피고가 졌다가, 원고가 졌다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냉동 오징어를 가공, 포장하는 수산물 가공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간이 2013년 미신고 제조 가공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체 150박스를 압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3년 4월에 원고를 구속기소를 하는데 그 구속기소 앞서서 이 냉동 오징어, 오징어 150박스를 3월 25일날 폐기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수된 물건을 폐기를 세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수사 발표 시에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허영치보다 높은 인산염 희석에게 오징어를 담가서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해물질을 가지고 지금 오징어 가공을 한 걸로 수사를 한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인산염에 관한 혐의는 수사를 아예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고 신고 없이 제조 가공했다. 이것만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미신고 제조 가공으로 1심에서 됐다가 대법원에서 파악이 환성됐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신고 제조 가공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냉동 오징어 가공에서 무죄 이유는 여기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무죄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무리한 기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의 기절에 4대 범죄 척결 미르기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식품위해사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식품 관련한 사건이 나오면 막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기소하면서 이런 수사 발표도 과하게 하는 거죠. 자기 성과를 과하게 하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무죄도 나고 실제로 인체 손상 여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도 막 발표하고 그래서 원고가 2018년 5월에 폐기 처분과 공표 행위를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왜 2018년에 했느냐? 보시면 알겠죠. 박근혜 정보 끝난 다음에 한 거예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디까지는 조각이 되고 어디까지는 위법하다고 보는 거냐?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법한 압수물 폐기 처분 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장 기산이 언제냐? 위법한 압수물 폐기할 때냐? 아니면 그 이유. 이게 핵심입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자면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사실의 하나일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만약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그게 오히려 주된 것처럼 발표를 했다면 이거는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인사념을 넣었다는 것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고 없이 제조가고 했다는 것만 범죄사실이었는데 마치 인사념을 과다해서 유해한 물건을 만든 것처럼 공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위법한 폐기라 하더라도 몰수형에 대한 몰수형 선고 시에는 피의압수자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몰수형이 있을 때까지는 위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에 손해가 확장이 안됩니다. 따라서 손해가 언제 확장이 되냐면 위법한 폐기 시에도 형사 무죄 판결이 있을 때 그때 피의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폐기 처분 한때가 아니라 무죄 판결 시에 손해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 이내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15년에 무죄 판결이 확장됐고 18년에 소속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원고가 소유로 배상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파기한 사건입니다. 이렇습니다. 피의사직 공표에 관한 위법성이 조합되는 기준을 이 판례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피의사직 공표에 관한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국가 배상도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 압승물에 대한 소멸시효청구권은 폐기한 때가 아니라 무죄 판결 확정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위법한 압승물 폐기라 하더라도 압승물 폐기라 하더라도 몰수가 돼버리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청구권이 발생을 안합니다. 위법한 폐기라 하더라도 그러나 무죄가 되면 소멸시효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님은 무죄 판결 확정시다. 그리고 일의 피의사직 공표에 관한 것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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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